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되게 추운 날이에요 지금이 4.5도로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춥네요 하지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가지고 날씨 되게 좋아요 무심하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생존하다 날씨는 진짜 말이야 맞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쨍하면 쨍게야 이 911은 이 패덜시 버트를 쓰면요 진짜 우리가 그란트리스노 이렇게 할 때 휘던기와 이렇게 선축으로 되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어요 다른 차들은 괜히 건조렀던 바구가 일턱일턱거리고 그러잖아요 911은 안 돼요 차 Tow passar grvroom bus 어 وهو 차도 약간 많이 다녔네 왜 여기alım бан풍산욺이 인상하시구요 이걸 길이 안좋고 난 의사가 안 나금으사 가게들이 붓냄새한다니까 밥냄새가 슬슬한다는 것 준비한 시간, 보통은 다 여기가 어린이보험 모여기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야돼 여기 부분이 좀 길이 안 돼, 요즘에 식감들이 다 분리한 시간 이제 붓을 새로 깔려가네 여기가 양평하고 가평의 경계 여기가 양평하고 가평의 경계 제가 끊장납니다 진짜 끊장납니다 진짜 끊장나요 그냥 끊장납니다 방당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날씨가 진짜 끝장난다 한달만에 나왔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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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보는 엘라 보통은 이자웅 스페이스 밀라리 카페 밀라리 카페 비평돌레 이메일 카페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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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